안녕하세요 림프제이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정말 하는게 없는데 쉬는 날이라서 림프제의 하루는 어떤지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는게 없어요 그래도 찍어볼게요 오늘은 케이크 먹방을 찍을건데 나중에 픽업하러 가는거랑 오늘 저의 하루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염색하고 머리 잘랐어요 어색해 밝은 염색이랑 염색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낯설어요 아까 일어나서 강아지 산책갔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강아지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림프제의 강아지입니다 공주님 알았어 미안해 일단 씻고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케이크 픽업하러 가요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비가 와요 여러분 도착해서 다시 찍을게요 다시 오세요 고맙습니다 로봇 가게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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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열면 담겨주겠죠? 강아지가 공주님이 있어요 공주님 공주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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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왔어요 주님 언니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자 저도 예쁘게 강아지에요 먹방 찍으려고 세팅 다 했어요 보여드릴까요? 짠 맛있겠죠 먹방 찍고 다시 브이로그 찍을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방 다 찍고 지금 이제 편집하려고 앉았습니다 제 하루가 정말 하는게 없어서 이거를 브이로그를 하고 올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 일과가 거의 일어나는 날에는 일곱시 일곱시쯤 일어나서 강아지 산책 갔다가 음식 픽업할거 픽업하고 먹방 찍고 거의 편집하는 시간이에요 편집이 한 여덟아홉시간? 짧으면 한 여덟시간 정도 걸리는데 편집하면 밤 한 일곱시쯤 돼요 일곱시 여덟시쯤에 다시 강아지 산책 갔다오면 9시쯤 돼서 다시 자고 정말 하는게 없어요 죄송해요 일단 편집하는거 같이 해볼게요 옆에는 여전히 강아지가 있습니다 저를 정말 좋아해서 제가 있는 곳마다 제가 있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귀엽죠 강아지 보여드릴까요? 봉지님 오늘 편집할게요 네 그리고 제 강아지가 잠깐 다닐 때 제 강아지가 똑똑해요 개인기가 정말 많아요 그 손 코 뿌잇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5분만에 했어요 똑똑해요 견종은 진도 믹스인데 작은 강아지는 슈나우저 믹스고 지금 옆에 있는 강아지는 진도 믹스에요 작은 강아지는 엄마바락이라서 거의 엄마랑 있고 진도 믹스친구는 저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자랑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쩌다가 강아지를 키우게 됐는지 그 강아지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한번 궁금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시면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파일을 옮기고 편집을 한번 해보십니다 저는 원래 칩순이라서 쉬는 날에 밖에 잘 안나가요 대신 나가면 완전 안돼 신나게 총을 놀 수 있어요 다시 나가면 신나게 총을 놀 수 있어요 다리를 옮기고 왜 맞지? 밝은 색을 넣어서 다시 써봐요 여러분들은 MBTI가 뭐해요? 저는 인프제에요 인프제 인프제 인프제가 계속 나왔어요 할때마다 지금도 하면 인프제 나오지 않을까요? 머리를 15cm 잘랐어요 정말 보여드릴게 편집하는거밖에 없어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놀러가게 되면 한번 벗겨서 찍어볼게요 부끄러운데 시끄러운데 시끄러운데 저희 집이 소음이 조금 있어서 요즘 먹방하는데 편집이 많아요 먹다가 끊고 먹다가 먼축을 해서 너무 속삭해 이 배터리가 되게 빨리났네요 괜찮아요 한 배터리 한 더 이씨 배터리가 되게 빨리났네요 이 배터리가 되게 빨리났네요 이 배터리는 빨리났네 강아지는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수준과 연결됐습니다 이 배터리는 빨리났네 이 배터리가 너무 좋아요 이 배터리는 빨리났네 전체로 간식소파 이 배터리가 진짜 많아서 오늘의 배터리는 빨리났네 이 배터리는 빨리났네 이 배터리는 빨리났네 빨리났네 이 배터리는 빨리났네 사랑해! 사랑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는 너무 귀여워요! 지금 그것도 mikä 아시겠지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런 것을 보시고! 다시 둘! 아빠는adaki! 우리 벌스는 너무 너무 귀여워! 이렇게 편집을 다 했구요 정말 하루종일 하는일이 영상편집하는거 밖에 없어서 이거를 브이로그라고 올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재미없죠? 혹시나 다음에 놀러가게 되면 한번 찍어볼게요. 그런데 강아지 아직도 제 옆에 있어요. 진짜 재미없는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찍어볼게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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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